안녕하세요 학공의 여러분 오늘은 장갑소리, 장갑소리를 들을거에요. 이렇게 바삭바삭, 이거 진짜 장갑소리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진짜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는 하니까 되게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장갑 언젠가 찍을 때 한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장갑소리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외국인분. 제가 진짜 유튜브 시작하고 얼마 안됐을 때 진짜 구독자 막 천명 막 이럴 때 매일매일 장갑소리 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라틱스 장갑소리 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장 안찍으니까 페이팔로 저한테 한 2만원인가 3만원인가 보내시면서 상갑 좀 이걸로 사서 찍어달라고. 그래서 그걸로 상갑을 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찍었을 거예요. 그때는 초창기 때는 유튜브 이렇게 ASMR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하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무슨 소리 울려주세요. 이렇게 댓글로 하시는 ASMR 유튜버 분들한테 다 댓글을 달잖아요. 그분이 요청한 내용으로 하루에 3개씩 올라오는 날도 있었어요. 각각 다른 유튜버 분들한테 그분이 요청한 동영상이 이렇게 탁탁탁 올라오는 모습도 제가 봤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때는 요청하면은 거의 다 못들어주셨으니까. 하나씩만 쓰는 게 더 좋다. 한번 켜볼까요? 좀 켜시는 소리는 싫더라구요. 여기 집중할 때 입을 벌리는지. 완전 제 유튜브 완전 초창기부터 보고 계신 분도 지금 계시겠죠? 가끔씩 생각하면은 저희 완전 처음 모습부터 지금까지 쭉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너무 창피해요. 너무 흑역사와 뭔가 그런 거 다 공연한 거잖아요. 공연견이라 일방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원래 제 성격 같으면은 그냥 좀 지나간 영상들은 죄다 삭제하고 비공개로 돌리고 이러는 게 좀 제 성격에 맞는 행동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유튜브는 그러면 안 되니까 계속 듣고 또 듣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상은 하자. 그래서 지우지 못하고. 나중에 할머니 돼서 왔을 때 그대는 좀 추억도 될 수도 있겠어요. 언젠가 유튜브도 사이월드처럼 없어지는 날이 올까? 아무도 이용을 안 하게 되는 저 좋다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날이 올까요? 일단은 지금 구글 주식이 쏠쏠하긴 하거든요. 지금 구글 주식이 쏠쏠하긴 하거든요. 학습 학습 어떤 사이원든지 제가 구글 주식이 쏠쏠하고 입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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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요즘에 특히 좋아하는 소리 이런 거 있나요? 저는 여전히 빗소리를 좋아해요. 빗소리 좋아하고 요즘에 저의 ASMR은 뭐냐면 사기 전에 항상 그거 들어놔요. 다로톡이 다로 리뷰 다로카드 막 이렇게 보면서 리뷰하는 영상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들어요. 그러면 잠이 잘 와요. 참 근데 유튜브 영상은 그냥 퀄리티 그렇게 막 높지 않아도 제 취향에 맞는 영상들이 참 많아서 좋아요. 약간 투닥하면서도 저는 좀 투박하고 서투른 그런 게 좋거든요. 이제 제가 너무 지금 달고 달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근데 저는 초창기 때 부터도 그랬어요. 투박하고 그런 소리 좋아하고 저의 깻잎은 잘 먹기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먹어야지 그냥 잘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알 수 없는 여기 사부작 사부작. 사부작 사부작 거리는 소리가 좋네. 이렇게 사부작하고. 이제 며칠 있으면은 9월이라서 너무 설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여름이 빨리 지나갔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사연을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초등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제 것을 보시는 건가? 소리로 모든 연령대가 하나가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중3이나 중학교 2학년이었으면은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이나 2학년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내가 뭐 애 키운 기분이에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밤 들었을 때 뭐 중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대학생이에요. 이런 마음. 뭔가 내가 애 하나를 키웠다. 또 좋다고. 제가 여러분의 그 수많은 맘들과 함께 했다는 생각이 들면 참 세상 너무 신기해요. 어쩌면은 제가 저를 아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저에 대해 아시는 그런 게 많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좀 부산스럽게 창갑 소리 하면서 좀 추억 돋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